분주한 서울의 거리에 해가 지면 마치 실체적인 존재처럼 기대감이 공기를 가득 채운다. 날짜 지난달 22일, 사랑하는 배우 변우석을 사랑하는 팬들의 설렘과 열기가 가득한 날, 인터파크 티켓 측 최신 소식에 따르면 변우석의 아시아 팬미팅 투어, 서머레터가 7월 6일 오후 6시 서울 장충체육관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7월 7일 오후 5시에 또 다른 짜릿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최대 5,500명의 열정적인 영혼을 수용할 수 있는 광활한 장충체육관의 웅장함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한 팬덤을 넘어서는 이벤트다. 이는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것을 약속하는 스타덤과의 만남이자 경험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7세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게 열려있어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순간의 마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우석의 선물레터는 서울 거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니요, 이것은 아시아 전역을 횡단하는 여행으로 모든 단계에서 마음에 불을 붙이고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모든 것은 6월 대만 타이베이의 활기 넘치는 거리에서 시작되며, 상어네트 투어의 첫 번째 노트가 시작됩니다. 이후 투어는 태국 방콕의 번화한 거리를 통과한 후 수많은 소중한 추억의 탄생지인 서울로 성공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이 변우석의 예술성을 기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홍콩의 반짝이는 불빛도 잊지 말자. 그러나 화려함과 화려함, 군중의 환호와 카메라의 플랫이 속에서 이곳에는 더욱 심오한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연결, 무언의 유대가 있습니다. 이는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유대감이며, 스토리텔링과 감정에 공유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유대감입니다. 그리고 매 공연마다 막이 오르고 변우석이 무대에 올라 사랑하는 팬들의 우레같은 박수를 받으며, 그 유대감은 다시 한번 새로워진다. 그러니 달력을 표시하고, 티켓을 예약하고, 다른 것과는 다른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세요. 음악과 웃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어우러진 폭풍같은 모험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변우석의 손멀레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